음악 우리 몸에 유익한 원료를 찾아내어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 휴럼을 소개합니다. 휴럼은 2004년부터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통해 자연에 가장 가까운 제품을 만들어 온 바이오건강전문회사로 한국인의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여왔습니다. 관절념 진료 600만 시대 대한민국의 만성질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50세 이상 여성 10명 중 8명이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을 겪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휴럼은 100% 제주산 까마귀 쪽나무 열매를 사용해 관절 건강에 좋은 관절 활작을 출시하였습니다. 제주 방언으로는 구럼비, 구럼비낭이라 불리는 까마귀 쪽나무는 대한민국 제주도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나무로 까마귀가 이 열매를 쪽하는 소리를 내며 먹는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까마귀 쪽나무 열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테크노파크가 3년의 공동연구를 통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이 열매는 2015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을 받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등록이 되어 새로운 관절 건강 소재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휴렁 관절 활작은 관절 건강 증진 효과를 인정받은 100% 제주도산 까마귀 쪽나무 열매만을 수확, 엄선하여 원료 고유의 영양성분 보호를 위해 동결건조한 분말을 사용한 주정추출물에 칼슘과 인의 흡수율을 높여주고, 뼈의 형성과 뼈 건강 유지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주원료로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를 더해 관절과 뼈를 복합관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식물성 원료로 만든 특허받은 연질 캡슐을 사용해 만들어 관리와 섭취가 용이합니다. 관절에 잦은 불편함을 잊고 싶으신 분, 관절 건강이 신경 쓰이는 중년층, 출산, 집안일, 육아로 관절이 편치 않은 여성, 과체중으로 관절이 걱정되시는 분, 관절 부위에 손상을 입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 대한민국산 관절 건강기능식품을 원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간편하게 1일 1회 이정 섭취로 소중한 관절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이 활짝, 관절 활짝으로 소중한 관절 건강을 지켜보세요.